월드뷰티 페스티벌 작품 공모전에 참가한 백성예술대학교 뷰티예술학부 재학생 6명이 전원 수상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제12회 월드뷰티 페스티벌은 전세계 미용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뷰티 축제로 올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성예대 재학생들은 아트마스크 부문 그랑프리상을 비롯해 스톤아트, 패션 메이크업, 스테이지 메이크업 부문 등에서 수상했습니다. 백성예대 뷰티예술학부 허정록 학부자는 학생들이 뷰티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인정받는 인재들이 되도록 교육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more time. Danisa. 야왕. Hrnbo.